요즘 화면 몇명보냐? 몰라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어떻게 보지 못하니까? 오늘 영상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죠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지 못하고 tun해지고 싶어요 그건 정말 재밌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다음 영상은 아, 그래? 와, 신기하다 어디냐? 어? 아니, 나를 요런데 냅두고 넌 어디갔냐고 어딘데? 뭔데 거가? 술집 야, 이... 어휴... 아이고, 좋빠져 진짜 아, 근데 나 술 안 마셔 한 잔도 안 마셨어 아, 그거 알아. 너 술 안 먹는 거 알아 어, 나 술 안 마시는 거 알잖아 그치, 그건 알지 또, 너, 형 말투 왜 저래? 어 야, 뭐야? 야 저거 쥬네 아닌 거 아냐? 준혜 형 맞아? 맞아? 쟤 말투 왜 저래? 어? 쟤 말투 왜 저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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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컨셉이야 이번에? 아 준혜 아니에요? 야 준혜 아니라잖아 아 그래? 어 아 우와 나 준혜인 줄 알고 방송 요청 받을 뻔했어 나 그거 형 이거 댓글 보이지? 빨리 들어오세요 어디? 뭘? 아 너? 어 애들이 들어오라고 어 어 어 어 어 너 어 어 얼굴 두개로 이렇게 뜨거든? 응 거기서 요청완료하면 돼 아 그냥 누르면 돼? 어 아 오케이 야 너 들어갈거냐 아 아 어 아 아 네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못 들어간다. 뭘 봐? 너를 느낄까? 밖에서? 왜? 나 인터넷 비가 빚어야 될 거거든? 조용히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늘의 주인공을 어떻게... 전달한 기념은? 진짜 그거는 뭐지? 딱 저에게 온전히 저기... 너의 일찍 제대로 싣고. 너의 일찍을 하면은? 전달하는 뱅을 안 뱅을 해야 합니다. 응. 들어가. 다들 오래요. 다온이 자기 그거라고. 아니 다들 오시래요. 스케줄. 다온이 스케줄이에요. 이제부터. 다들 보러 가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뭔가 정해지면 말씀드릴께요. 아 저는 쇼세요. 쇼. 다온이는 그냥 말해요. 쟤는. 쓰리 쓸 적이 아니라. 야 그냥. 나 진짜 다 말했어. 어. 그냥. 어. 다 말씀드릴께요. 근데 저는 그 3일 중에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저는. 동호 형도 올 수 있으면 온다 했어. 아 동호. 아 동호 너무 잘생겼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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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